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 완성은 챕터 4, 4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강에서는 어떠한 형태를 가르칠 거냐면요. 우리 주어동사댓, 주어동사댓 이 형태에다가 이때 대절 다음에 주어동사가 오는데 그 주어동사 사이에 형용사류나 또는 접속사 주어동사인 부사절이 낀 형태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1하고 1-1인데 나는 어느정도 숙달이 되었다 그러면 1-1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1과 1-1의 차이점이 뭔지를 분명히 구별을 하시는 연습을 해야지 문장의 구조가 여러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번입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밑에 문장은 I think,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대절이. 그 다음에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 글씨로, 찐한 글씨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동사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생각한다. 뭘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 어부님 뒤에서부터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맛을 보았다고. 관계대명사가 있죠?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미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맛이 난, 짠맛이 난, like a sea, 바다처럼. 뭐 일다시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보았던 그 선물을, 맛을 보았다 라고. 그 물을, 어떤 물? 짠맛이 난, 바다처럼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이해가 됐나요? 자, 2번 갑시다. nobody, 이게 주어예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됐이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는 걸 그의 삶에서. 자, 2다시 1 문장을 봐보면, nobody, nobody가 주어고, new가 동사죠. 그 다음에 the day가 주어고, 그 다음에 was가 동사인데, 관계부사가 이렇게 끼었단 말이에요. 끼었죠? 관계부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 명사에 대해 나오는 when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사를 미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날이, 탐이, 복권에 당첨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는 걸 그의 삶에서. 자, 3번도 마찬가지로 the researcher,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됐이 나왔죠. real way가 주어고, 그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반면에 3다시 1도 문장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게 주어고, 동사고, 그 다음에 접속사, 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고, 근데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죠.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 뭐 할, 뭐 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3번부터 해석합니다. 그 연구원들은 컴투부정사, 뭐 뭐 하게 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짜 방법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뭐 뭐 하는 것이다. 만지는 것이라는 것을 코를 또는 눈을. 자, 그 연구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짜 방법이 어떤 방법? 퍼틸 수 있는 감기를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 뭐 할, 뭐 뭐 할 수 있는, 뭐 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코를, 그 다음에 눈을. 바이러스가 있고 난 후에.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이때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바이러스가 있고 난 후에 그들의 손에. 자, 교재 28페이지로 왔습니다. 1번 봐보죠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입니다. 1-1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어죠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꿈꿔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피피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1하고 1-1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그런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지금 관계대명사가 하나 끼었고, 그 다음에 피피가 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1-2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동사예요. 명령문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신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문장이 그대로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동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번과 그 다음에 1-1과 그 다음에 1-2의 문장의 구조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눈에 찾아보시고, 이 찾아보는 습관이 문장의 구조를 눈에 보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을 해볼까요? 1번부터 해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갖기를, whatever, 무엇이든지요, 어떤 무엇이든지, 그들의 영웅이 만졌던 무엇이든지, 현재의 완료 해석은 과거로 합니다. 자, 약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수집하는 것을 어떤 물건은, 띵, 물건, 어떤 거죠? 사인된, 사인된, pp, 명사해진되어진,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스타에 의해서 원합니다. 갖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의 영웅들이 만졌던. 자, 1-2 갑니다. 기억해라, 뭘, 약간의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것을 갖기를. 자, 어떤 사람이야? 좋아하는, 수집하는 것을, 물건을 사인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스타에 의해서 원한다라는 걸, 갖는 걸, 무엇이든지, 그들의 영웅들이 만졌던.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직독직해했는데 문장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어 고수들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동사를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주어, started, 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됐이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동사가 왔습니다. 자, 2-1도 마찬가지로 이게 I이고, 그 다음에 started가 동사고, 접속사, 됐이 나왔고, the first thing이 주어고, 그 다음에 was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와 동사 사이의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사대의 투부정사, 뭔말, 뭔말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을 2-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시작했습니다. 깨닫길, 뭘? 그 첫 번째 것이 방법이라 라는 것을 어떤 방법입니까? 비동사대의 방법이라고 해석합니다. 방법이라는 것을 그것이 만들어졌던.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네요. 그럼 첫 번째 것, 어떤 거야? 나를 감명을 주었던, about the city, 그 도시의 방법이었다라는 것, it, 그 도시가 만들어진. 자, 3하고 3-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비동사 뒤에 이렇게 됐이 나왔습니다. 비동사 뒤에 됐이 나오면 여러분 해석은 뭐 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를까 싶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더 빅디퍼런스 주어죠? 그 다음에 전명구 하나 끼었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대절에 사이언티스트가 주어 이렇게 동사 이렇게 끼었습니다. 그러면 3-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더 빅디퍼런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됐다면 뭐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끼었다?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동사가 이렇게 끼었다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장 큰 차이자. 그들 사이에 있는. 비동사들의 전명구 어디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있는. 과학자가 만든다라는 것이다. 그들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즉,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공개한다라는 것이다. 자, 3-1가입니다. 가장 큰 차이자. 그들 사이에 있는. 자, 와일은 여러분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여러분 비록 뭐 뭐 일지라도로 해석이 아주 잘 됩니다. 자, 매직쇼. 자, 마술가들은 숨길지라도 그들의 실수를 청중들로부터 과학자들은 공개한다라는 것이다. 문장의 구조를 연습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고요. 다음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페이지부터는 여러분 1-1 또는 2-1 즉 다시 1 문장으로 바로 갈라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1번 문장을 참조해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노바리노스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 이렇게 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자이언트 픽처가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뭐다? 이때 나오는 아가 동사드라 그 얘기입니다. 즉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pp가 이렇게 끼었죠. pp는 뭐 뭐 해진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아무도 모릅니다. 그 거대한 그림이 만들어진 pp 뭐 뭐 해진되어진 그럼 더 트래시 쓰레기로 바이 뭐 뭐에 의하여 환경적 아티스트 예술가에 의하여 아주 독특한 것이라는 걸 자, 2다시 1 갑니다. 그 멘토는 말했습니다. 그 왕에게 뭘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네가 함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더 멘토가 주어예고 톨드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3다시 1 바로 갑니다. we could 이게 주어예요. could find 동사 발견할 수 있었다.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many new yorkers.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끼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입니다. 명사 뒤에 ing는 뭐 뭐 하고 있는 뭐 뭐 하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해석해 봅니다. 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 대쩌리아를 많은 뉴요커들이 원하고 있는 다리를 갖기를 연결했다라는 것을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자, 4다시 1로 바로 갑니다. 자, we 주어입니다. get to 병사. 뭐 뭐 하게 되다.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신 나왔습니다. these amazing people.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컴이 동사입니다. 명사 뒤에 ing는 뭐 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사이에 이게 끼었습니다. 자,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notice,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뭘? 이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희생을 극복했다라는 걸 모든 장애를 오늘은 여러분 주어 동사 됐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죠. 그런데 그 됐 다음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 형용사 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사 대자리 끼는 것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장의 구조를 못 찾는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연습을 꼭 해보시도록 하고요. 답지를 비교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